매주 일요일엔 여섯 가지 재미, 여섯 가지 매력이 있는 썬데이 걸크론치! 오전 10시부터 스타! 너무너무 궁금해! 일요일엔 치명적인 귀염으로 똘똘 뭉친 귀요미 요정 친구들부터 생공주로 맡고 있는 엘레나와 빨리 가자! 파워 액션 담당 레이디 버! 변신 마법소녀 소피 루비와 이상하게 빠져드는 스타까지 싹 떠있는 저를 위해서 파티를! 썬데이 걸크론치! 6월 4일 일요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